얼뜰한 쇼핑, 질 좋은 쇼핑, 아 어디서 하지? 뭘 고민해! 가방에 담고, 페이백 받고, 담백한 쇼핑, ds.com 서원대 스키부가 창단됐습니다. 서원대는 체육교육학과 이승희 교수를 감독으로 전국가대표 출신의 이기영 고체를 영입했습니다. 또 올해 수시 입학 전형으로 강명교, 오연주 2명을 영입한 데 이어 매년 2명씩 우수인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날 충북체육회와 충북스키협회가 각각 창단지원금 3천만원과 8천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손상민 청장의 말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정문 앞에 이 무실천변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 서원대학교가 스키부를 창단하여 존경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창단식을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우수한 선수를 추가로 선발하고 매실있게 관리해서 명실상부한 전국제일의 운동주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스키부 특기생이 입학한 우리 대학교 체육교육과는 단일계열 전국 최고의 교원 임용률과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명문학과라서 우리 대학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땀 흘리고 노력해서 우리 대학을 빛내고 충북 체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체육을 빛날 수 있는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키부 모진인 충북의 초중고의 지정 학교만 있어서 대학부의 출범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으며 이런 열망에 부응하여 서원대학교 총장님의 예정과 결단으로 오늘 스키부 창단식을 진행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신경합니다. 이제 우리 충청북도에는 초중고 대학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스키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어 충북 스키의 발전은 물론 도민들의 저변 학대에도 한 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 충북 스키협회에서는 충북 체육교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서원대 스키부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분들 여러분께서도 서원대 스키부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원대 스키부 창단식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송성민 총장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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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